카카오톡의 시선 여러가지 치즈가 왔어요 자, 이제 스프링 페어 때문에 범인검에 가고 범인검에 가기 위해서 지금 유스턴 역에 왔고 그리고 이 유스턴 역은 보통 지방으로 가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에 가는 길을 가고 이런 역이고, 여기에서는 파리라든가 유럽으로 가는 그런 기차는 없고, 여기는 주로 지방, 목포, 전라도, 경상북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에딩버러지만 우리는 그 전에 버밍검에서 내리고, 버밍검은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또 상업 도시이고.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큰 회어가 많이 열리는 그런 엑스포 같은 것들이 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제 번호가 있어요. 이제 번호가 있어요. 네, 번호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저기. 너무 쉬워. 그럼요. 이번엔 우리는 여행에 왔습니다. 또 조금 가까이.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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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히.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이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